네, 이번에는 법무부 이슈도 챙겨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사 구절을 손글씨로 쓰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이게 논란이 되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보면 손글씨 관련 이벤트인데 지난달 27일 공식 SNS를 통해서 손글씨 릴레이 이벤트를 공지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중단이 됐는데 이현정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전에 국민교육원장 받아쓰기는 해봤지만 장관 취임사를 저렇게 받아쓰기를 해서 이벤트를 한다? 저는 저 자체도 문제지만 저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장관 취임사를 누가 저렇게 요즘 시대에 저렇게 받아쓰기해서 하겠습니까? 무슨 외워서 무슨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저걸 굳이 저렇게 이벤트로 했다는 거, 저거는 물론 한동훈 장관이 아마 모르고 진행을 하다가 바로 중단을 시킨 것 같은데 저런 문화가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뭔가 장관이 지금 워낙 주목받고 장관이 워낙 소통령이다 주목받고 있으니까 또 실세라고 그러니까 뭔가 법무부 분위기도 뭔가 장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이게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 이런 분위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조직 내부에서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뭔가 장관을 위해서 뭔가 막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아부 문화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저는 이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장관 취임사 송글씨 이벤트는 좀 부적절한 이벤트다. 뭐 이런 평가가 뭐 당연한 평가겠죠.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혹시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 세 명의 법무부 장관이 박상기, 추미애, 박범계 저 세 분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업적집이라는 것을 만들었나 봐요. 한 권당 한 3만 원에서 4만 9천 원까지 있네요. 최고 금액이. 어쨌든 저렇게 200부, 250부씩 제작을 했어요. 저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금 내신 그 돈으로 저거 만든 거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건지 만들지 마세요. 지시했답니다. 최 교수님, 저건 뭐 어떠세요?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일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저게 있었다면 제작하지 말아요. 저걸 왜 합니까? 업적집이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백서나 이런 거는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법무부가 어떻게 일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차후에 참고를 하겠어요. 백서 같은 거 만들 수 있지만 장관의 업적집을 만든다는 건 저는 처음 들었는데 만약에 저걸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만둬야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한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업적집을 만듭니까? 장관들의 업적집을 만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저게 정확히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업적집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면 그건 잘못됐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고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일을 했고 그 일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백선을 만든다면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장관의 업적을 기록하는 어떤 책을 만든다는 건 저는 관행적으로 했더라도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동훈 장관의 결정한 건 당연히 잘한 거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혹시나 다른 부채에도 장관 관련된 업적을 기록한 책을 만든다고 하면 그거 자체는 그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 장관 또 의전에 대한 지적도 했습니다. 바로 직원들이 장관 차 문을 열어주는 의전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이렇게 관행적인 것을 중재하고 나서는 한 장관 행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것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차 문 여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꼭 열어주고 그 다음에 내려야지 이게 뭐 자기가 장관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보면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지만 왼쪽 화면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앞에 비서분이겠죠? 딱 내리자마자 보세요. 딱 문을 열고 장관님이 내리시는데 한동훈 장관은 직접 열고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보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젊은 편이고 역대 법무부 장관에 비해서 그 다음 무엇보다도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런 조치는 본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대 장관들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들도 저렇게 문을 열어주는 의전이 굉장히 흔한 건가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럼요. 이게 관행처럼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또 편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지금 장관들이나 많은 분들이 저렇게 문을 여는 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권위와 권위주의와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에 저런 게 많이 있거든요. 장관 올 때 비서관들이나 사람들이 전부 다 정문에 나와서 기다린다든지 출근해서 자기 사무실 가면 되는데 굳이 그 앞에 나와서 일렬도열해 있습니다. 장관 와서 또 이리베이터 미리 잡아둬요. 잡아두고 또 미리 타면하고 딴 사람도 이용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사에 이리베이터가 그렇게 많은데 장관 원동 하나를 그냥 잡아놓아요. 다른 직원들은 그냥 힘들게 기다려서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철폐를 해야지만 이 진정한 권위가 사실은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런 권위주의적인 행태들은 정말 이렇게 모범적으로 한두 개 실천하면 다른 부서가 보고 다들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 한 장관도 저렇게 했는데 왜 우리 장관님은 이뤄줘야 되지? 왜 이리베이터 잡아줘야 되지? 이렇게 되면 문화라는 게 바뀔 겁니다. 그러게요. 차문 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힘들지 않잖아요. 장관님들도 다 높으신 분들이지만 직접 차문 열고 내리시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인물이라 크게 입문해야 합니다. 만약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결심한다면 그에 걸맞은 위상으로 정치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뭔가 큰 뜻을 품은 채 정치에 입문해야 된다. 큰 뜻. 글쎄요.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